1월에는 AI와 로봇 이슈가 온 뉴스를 장악했다면 지금은 또 SM 관련한 뉴스들이 그보다 더 많이 쏟아지는 기분입니다.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 그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어요. 현대차 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쯤 와주실까 기다렸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자 SM 경영진이요. 카카오 2대 주주로 내세우자 또 이수만 프로듀서가 하이브의 손을 내밀었고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전쟁 막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SM의 주가가 연초 8만원에서 지금 12만원까지 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의 가장 주력해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은 이제 하이브가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랑 공개 매수까지 해서 39.8%를 확보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미 카카오 대비 많이 유리해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또 카카오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되면서 지금 카카오 측도 이제 좀 추가적인 이제 공개 매수 맞불이죠. 맞불 작전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일단 SM 주주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꽃놀이패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하이브가 12만원 정도의 주당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주주의 공개 매수 가격은 12만원보다는 당연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SM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우상향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M 주주들이 부럽다라고들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글이 올라오긴 합니다. 일단 하이브 입장에서 좀 들여다보죠. 사실 카카오나 하이브나 이번 상황에서 1조 이상 적어도 1조 많게는 3조 이렇게까지 돈이 쓸 수 있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인데 앞으로 하이브 입장에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인가 좀 주의사항이나 쟁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이브도 카카오도 이 SM을 인수할 만한 재무적인 여력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아주 여유 있어서 하는 건 아닐지언정 충분히 재무적인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카카오 측에서 지금 이제 9.05% 지분은 확보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개매수 플러스 지금 현재 주주 구성을 보시면 이제 우군들 우군들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대거 이제 블록딜 방식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분률을 30에서 35%까지도 확보를 할 수는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가 확보하기로 한 39.8%를 다 확보하는데도 약간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개매수 가격을 더 높이거나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의 공개매수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자기 지분을 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분율 경쟁에서 하이브가 상당 부분 유리한 건 맞지만 압도적으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대응을 어떻게 좀 맞받아 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이브가 공개매수 얘기 꺼냈을 때만 해도 하이브가 완전 승기를 잡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이 좀 달리 진행이 됩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요.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를 위해서 이만한 돈을 들여갖고 여기다 물어다 주면 카카오 엔터와 SM의 만남 엄청난 시너지 그래서 IPO까지 잘 이뤄내겠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차질을 빚게 되면 카카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한간에서는 카카오 엔터가 만약 이제 SM의 지분 인수에 실패하게 될 경우 다른 엔터사를 살 수도 있다. 막 큐브 엔터 거론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떠도는 얘기들도 있지만 큰 골격에서 본다면은 카카오 엔터의 IPO에 있어서 밸류를 업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팝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케이팝이 있고 드라마 영화 쪽이 있고 웹툰이 있습니다. 근데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는 최근에 많이 거론도 되고 있고 카카오 엔터가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느낌 받으실 텐데요. 케이팝 쪽은 아무래도 아직은 뭐 아이브 몬스타엑스 같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볼륨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는 여류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SM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케이팝 기획사를 좀 큰 거 하나를 M&A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상장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나요?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만에 하나 이번 SM 딜에서 카카오가 드랍을 하거나 또는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카카오 엔터 측에서 본다면 다른 엔터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엔터보다는 드라마 영화나 웹툰 쪽의 매출이나 이익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80에서 90%를 케이팝 외의 비즈니스가 차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 딜의 실패로 인해서 이 부분이 카카오 엔터 IPO에 바로 부정적인 직격탄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 측에서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죠. 웹툰 쪽이 됐든 드라마 영화 쪽이 됐든 또는 다른 케이팝 에이전시를 인수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의 밸류를 최대화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인 딜을 통해서 풀어낼 것으로 항상 카카오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사실 SM만한 먹거리도 없는 게 같은 볼륨이어도 매출 나는 사이즈가 달라버리니까 카카오 측에서는 지금 SM에 대한 절박함이 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 측이 승기를 잡았다. 그럼 하이브는요? 하이브는 이만큼의 타격이 있을까 싶긴 해서요.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는 상당한 주가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이브가 이번 공개 매수까지 합해서 40%의 지분. 어떻게 보면 승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상당한 강한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SM과 어떤 유기적인 결합이 됐을 경우에 일단 1차적인 케이팝 지표인 음반 판매량에서 덩치가 비슷해집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카카오와 SM의 결합만큼은 어떻게 보면 막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카카오와 SM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된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자기와 비슷한 사이즈의 엔터사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 또는 잠재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브의 어떤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이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남일이라서 재밌습니다. 정말 팝콘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딱 그 느낌입니다. 살짝 들어왔다가 쏙 들어간 게 CJ예요. CJ 측에서 여기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고정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거 그냥 단순 지나가는 코멘트의 푸닝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CJ가 작년 하반기 처음 최대주주 지분이 메몰화됐을 때도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던 회사고요. CJ도 자회사 CJ E&M을 통해서 엔터 사업을 상당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가 시장이 흘러나왔고 일단은 부인으로서 1차적인 진화에 나섰지만 카카오가 사실 이제 지금 SM의 주당 가격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개 매수를 만약에 추진한다면 한간에 도는 얘기처럼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 비용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전선 꼭 CJ가 아니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이브 그 다음에 SM 최대주주 진영에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컨소시엄이 등장할 수 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 계속 이 뉴스들 추적을 해 갈 거고요. 또 기회된다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오른 것 뭐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된 게 바로 챗GPT로 대변되는 챗봇입니다. 관련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그로 인한 성장성을 확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이 AI가 갑자기 키워드로 확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이버의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 랩스라는 자회사 그리고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AI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은 개발력을 투입해 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매출은 없는데 계속 개발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 계속 감내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런 AI와 같은 최신 기술과 최전방 접점에 있는 회사임과 동시에 또 기존의 광고나 커머스 같은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돈도 글로벌 피어그룹들 대비는 잘 번다라는 게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거듭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나라의 빅테크 대표 선수들은 사실은 꾸준히 모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 이런 부분들은 주가 상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같지 않아요.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단 말이죠. 맞습니다. 불편하시면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한다면 좀 노이즈가 있으니 네이버 쪽을 더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더 선호하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거리들, 모멘텀, 뉴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카카오가 더 많아요. 재료가 많죠. 재료가 많아요. 이런 SM들도 있고 또 드라마, 영화도 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카오에서 직접 제작하는. 그런 모멘텀들을 내가 변동성을 좀 견디더라도 그런 게 좋다. 그러면 카카오로 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 플로우 체크할 자신도 없고 그치만 빅테크 쪽 좋게 보고 있고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추구하고 싶다. 그러시면 네이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상도 노란 쪽보다는 초록 쪽에 깎게 입고 오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겠죠. 엔터 쪽 얘기도 살짝만 첨언 부탁드리고 싶은 게 JYP 엔터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재무도 탄탄하고 큰 변수가 없고 이래서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엔터사에서도 연구원님께서는 이런 안정적인 쪽을 추구하시는지 좀 더 재료가 많은 쪽을 보시는지 일단 저는 이제 엔터업항 자체는 엔터업으로만 봤을 때는 JYP가 올해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현재 하이브가 PR 40배 이상 또 JYP를 비롯한 나머지 엔터 3, 4도 30에서 35배 정도 구간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올해 23년도의 시장 성장률은 22년보다는 다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업에 다른 비즈니스도 있는 딱 하나 떠오르시죠. 하이브가 다른 3, 4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주가 상승 사실 주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하이브 혼자. 그래서 하이브 쪽이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업에 다른 사업이랑 위버스 말씀하시는지? 위버스를 비롯한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또 게임 쪽도 계속적으로 좀 활발하게 퍼블리싱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DAU도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보통 이제 엔터 4, 4를 언급할 때는 조금 이제 시총이 작다 보니까 빠져있는 종목이지만 DAU는 이제 순수 플랫폼 기업으로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다른 엔터 3, 4 아까 JYP, SM, YG보다는 더 높아야 마땅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AU도 하이브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의 질문을 드렸고 또 명확하게 기운 차게 말씀을 주셔서 SM 관련한 이슈들 저희가 어떻게 쟁점을 갖고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한대차 증권의 김현용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